뭘 사과한다는 건지 알 수 없는 김건희 겉탈기의 사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26일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사과했다. 김 씨는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며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불찰이다. 부디 용서해달라고 말했다. 또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다. 김 씨가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한 건 지난 14일 YTN의 첫 관련 보도가 나온 지 12일 만이다. 교사의 김 씨는 지난 15일 취재진 질문에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사과드린다고 간접 사과했을 뿐이다. 사실관계 소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. 뒤늦게 나온 이날 사과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사과에는 한참 몸이 지나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. 김 씨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울먹였다. 그러나 국민이 기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소명과 자신의 책임에 대한 언급은 쏙 빼놓았다. 김 씨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15년에 걸쳐 최소 5개 대학의 허위로 작성한 이력서를 제출해 강사와 겸임교수로 채용됐다는 내용이다. 그 자체로 심각한 도덕적 일탈일 뿐 아니라 몇몇 의혹에서는 사문소 위조와 사기 등의 범죄 혐의까지 제기된다. 이에 대한 소명은 전혀 없이 잘 보이려고 부풀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는 등 두루뭉술한 말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. 김 씨 본인 대신 국민의힘이 의혹에 대해 설명드린다며 내놓은 자료도 대부분의 사안을 부정확한 표기라고 얼버무리고 있다. 법적 책임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모습이 두드러졌다. 사문소 위조 또는 허위 작성 등 범죄 혐의가 제기된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 발급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상근직이 법인 인감을 도용하거나 위조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. 그러나 의혹의 중대성이 비춰볼 때 이런 말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. 6개월짜리 최고의 과정에 딸린 닷새 일정의 방문 프로그램을 뉴욕대 연수로 연속해 기재한 데에 대해서도 송구하다는 표현조차 없이 이력서에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. 뻔뻔한 태도다. 김 씨와 국민의힘은 이런 식의 책임 회피의 의도가 뻔히 읽히는 사거로는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.